한주일이 금세에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 만남과 대화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 회식이 나오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보면 읽을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까먹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해야 되겠다 회식을 시작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형제애 참고로 문맥에 따라서 저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떤 문맥에서는 형제애라고 번역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또 어떤 문맥에서는 형제관계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형제적 사랑과 사회적 우애라고 번역을 했는데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았다 평소에 그리고 여러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더 넓은 맥락에서 성찰하겠다 그래서 더 넓은 맥락이 뭘까 제가 계속 궁금했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께 간추린 사회교리 그리고 사목헌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넓은 맥락은 뭐냐면 이게 형제애든 사회적 우애든 아주 강하게 정치적 메시지라는 관점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부분에 보면 처음에 폐쇄된 사회, 세계 위에 들이온 아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800여 년 전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그 당시에도 이슬람의 지도자를 만나러 갔다고 소개하거든요 그리고 약 4번 내지 5번 정도에 보면 범지구화된 어떤 폭력의 정세 그리고 산발적 3차 세계대전 저 맨 뒤에 제 7장에 가게 되면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전쟁의 유령, 전쟁의 유령이 지금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세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맥락, 그런 흐름을 놓고 보면 이것은 형제애라든가 사회적 우애는 국제 질서, 국제 질서에서의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말이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보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계속 소환되죠 자꾸 나오는 앞에 부분에 나올 때 보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지고 있던 형제애 혹은 라우다토 씨에 대해서는 자연하고 형이고 동생이라고 느꼈는데 자기와 같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가깝다고 알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 관련해서는 느낀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는 나와 똑같은 살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깝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냐면 지금 폐쇄된 세계는 뭘 말하냐면 2018년도 평화의 날 메시지가 좋은 정치는 평화가 요구하는 바다 이런 제목의 평화의 날 메시지거든요 거기서 그 좋은 정치와 평화는 국제 정세를 염두에 둔 거거든요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리고 러시아는 거기에 다시 옛 강한 러시아의 부활을 꿈꾸면서 푸틴 대통령이 강력한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영구 집권의 길에 들어서고 그다음에 중국이 다시 굴기 세상의 중심으로 일어서겠다고 말하자면 시진핑이 주석이 거의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일본의 아베는 물론 수상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국민의 뭐더라? 뭐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정상국가로서의 어떤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일본 동아시아 쪽에서 말하자면 다시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야망의 정세 말하자면 이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인테그레이션, 어떤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야 했던 통합의 꿈이 있었는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 보면 내셔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금 전에 소개한 나라들이 전부 다 내셔널리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라고 번역을 하니까 약간 문화적인 컨셉으로 들어가지만 번역 자체가 좀 민족주의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주의, 일국주의,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걸로 번역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정세를 첫째로 얘기하는데 폐쇄된 세계에 그게 말하자면 각자 각자 담을 치는 거죠 담을 치다 보니까 그 담 자체가 옛날로 표현하면 국경, 오늘날 표현하면 국경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담에 따라서 담 너머에 담 너머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시대에는 컨츄리사이드라고 합니다 그 컨츄리사이드에는 빈곤이 아주 그냥 확 퍼져 있을 때도 파워풀 패밀리스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대국들끼리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무대로서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파워풀 패밀리들이 보기에는 그 단밖에 무지랭이들이죠 이 책에서는 야만의 영토, 황량한 곳, 쓸모없는데, 쓸데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 불의의 정세들은 곧잘 폭력으로 그래서 여기 마피아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폭력의 온상, 말하자면 모짜리, 폭력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말하자면 조용한 모짜리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시점에 7장과 8장에 가게 되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게 말하자면 분출하게 된다 그게 전쟁인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과거와가 다르게 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는 가공할 만한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했을 때 벌어지는 전쟁 2차 세계대전 때는 딱 한 번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마어무시하게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확보했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름대로 통합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통합이 어디에만 이루어졌냐 말하자면 사람과 국가들 사이에 우호설린 관계 통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금융 및 경제 영역에서만 세계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금융 및 경제 관계로서 하나가 엮였다는 얘기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얘기죠 경제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분출은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대화재로 퍼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량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하나 또한은 세계가 경제적 이해관계로 철저하게 묶였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상상하는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죠 제가 여쭤본 건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읽어보시면 거기 불꽃이란 표현 말하자면 불꽃이란 표현도 나오고 화염이란 표현 플레임이란 얘기도 나오고 스파크도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면 이게 한 군데에서 탁 불길이 터졌을 때 자칫하면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하고 전 지구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참화 이런 맥락에서 이 회칙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회칙은 제목은 형제애고 사회적 우애니까 굉장히 연성 부드럽고 프라이빗하고 사적이고 혹은 인격적인 차원 또 참고로 덧붙이자면 회칙은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철저하게 두 가지의 주제 그러니까 프라터니티하고 소셜 프렌드십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프라터니티 앞에 붙는 관용구라고 그럽니까 서술어는 이게 유니버설로 되는 겁니다 유니버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은 살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해서 똑같은 권리 똑같은 의무 똑같은 존엄을 갖고 있다 이건 이제 이슬람 지도자하고 만나서 서명한 문서에서 밝힌 거죠 그것 그게 바로 프라터니티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애라기보다는 이럴 때는 모두가 혈육이다 형제관계다 공동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이 바로 그래서 형제애라는 또는 형제관계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 유니버설이라는 표현 모두가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지역이든 국적이든 성이든 인종이든 종교든 거리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유니버설이라는 거죠 이 관계는 그런데 이거를 점점 확장해서 3장에 가게 되면 이른바 국가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국가들의 패밀리 우리가 패밀리 안에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밑에는 아들하고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도 하나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국가들로 이루어진 가족 그러니까 패밀리 오브 네이션스 그러니까 국가들로 이루어진 한 가족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밑이라는 것보다 구성원 중에 아들 A, 아들 B, 아들 C가 나라들인 겁니다 그 나라들 사이에 프라터니티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오픈리스 개방성도 얘기하면서 동시에 자기 나라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주체성 철저하게 내부적으로는 정치의 이야기고 외부적으로는 국제공동체 국제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까 볼 때 사람하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똘똘한 놈이고 쟤는 쓸모없는 놈이고 나는 귀족이고 쟤는 평민이고 나는 유력한 가문의 집안이고 쟤는 평민이 이렇게 무지랭이다 덜 존엄하다 덜 가치 있다 덜 뭐하다 이런 관계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관계는 표현상에 따르면 그것까지 가는 겁니다 물건 취급하는 거죠 최고의 존엄으로 존중받아야 될 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이른바 다른 사람이죠 나와 다른 사람이 물건 취급을 당한다 국가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국가와 국가 사회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3장에 보면 로컬, 그건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설, 보편 그건 세계공동체입니다 이 관계가 소수의 몇몇 강대국들에 의해서 아니면 파워풀 패밀리들에 의해서 난투를 벌이고 싸움 박지를 벌이는 이 세계 무대가 아니라 그 가족 같은 관계여야 한다 그럴 때 소셜 프렌드십이라는 이 얘기를 그 관계로까지 할 이렇게 국제 질서까지도 확장하는 겁니다 이때 말하자면 강대국들과 다른 나라들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소셜자를 쓰는데 이 소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회, 그냥 좁은 의미의 사회가 아니라 이 사회 자체를 한 나라도 정치공동체로서 한 사회이고 그 나라들끼리 모인 세계공동체 이 패밀리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제일 큰 사회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교회의 프란치스코는 이 사회에 이 네이션스들로 이루어진 이 큰 세계공동체 사회에 우리 교회도 패밀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에 참여하겠다 우리도 끼워달라 초대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표현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말하자면 이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라는 게 소셜 이슈, 현안 사적인 영역에서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의 감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의 한 국가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와 문화 사이의 대화 그리고 영내의 대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테그레이션 자기 자신의 고유의 문화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다른 아더 다른 문화와의 엔카운터 만남을 통해서 더 풍요로워지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가져갈 수 있는 그 길에 그 길에 우리 교회도 한 가족 구성원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회칙을 제목은 형제애와 사회적 우회하니까 사람들하고 따뜻하게 잘 지내자 라는 그런 메시지 담겨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고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들은 사목헌장을 보시게 되면 사목헌장의 첫 번째가 머린말이 현대세계 인간의 상황입니다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이게 회칙에는 폐쇄된 세계 위에 들이온 아문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목헌장의 제1부가 인간의 소명이거든요 소명 인간의 소명 사람은 왜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으로 창조되었는가 할 때 그 소명 하느님이 주신 명령 그리고 그것을 이루라고 맡긴 임모를 사목헌장에서 제1장이 인간의 존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국경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인종이라든가 피부라든가 뭐 이런 거에 전혀 무관하게 그거와 리가들리스 오브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나와 똑같은 존엄 똑같은 권리 똑같은 의무를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그러면 이민이나 난민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민과 난민은 비록 재난이라든가 재해로부터 피난 온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혈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혈육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국제정치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뭐 한 500명도 안 된 그 난민 조차도 받아들이니 많이 뭐 얼마나 시끄럽고 떠들썩합니까 그 와중에 교회는 또 얼마나 점잖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목헌장의 제 두 번째가 인간 공동체인데 그게 공동선입니다 조금 전에 인간 존엄이 곧 프라터니티라면 인간 공동체의 공동선이 소셜 프렌드십이다 이 두 가지를 사목헌장의 일은 인간 존엄 그 다음에 이장은 인간 공동체인데 이 둘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의 주제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목헌장은 뭘 말하냐면 3장이 현대세계 안에 인간의 활동이에요 그 활동에 보면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현세 질서의 정당한 자율성이에요 그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정치 메커니즘에 고유한 질서가 있다 경제 메커니즘에 고유한 질서가 있다 문화 메커니즘에 고유한 질서가 있고 이 고유한 질서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 라이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교회는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정치에 관한 경제에 관한 문제 문화에 관한 문제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결합해서 나오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강조하는 바는 문화 영역을 가장 강조합니다 왜 문화는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마음의 무엇 열망 공동의 열망 공동의 정체성 공동의 정신 그런 것들을 발현하는 영역을 문화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도 대중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남지인에 대한 동경으로 그 사람은 거리를 지나가면서 저푸른 초원이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게 문화 대중문화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는 그 안에 잠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 열망 희망 꿈 공유의 정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그게 정치 영역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정치문화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치문화가 어떠냐 할 때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은 약간 품질이 떨어진다 그 말의 다른 뜻은 사람들 마음 안에 문화 안에 가장 핵심 고리가 뭐냐 사람 마음에 심어놓은 게 뭐냐 그 공동체 안에 심어놓은 하느님의 질서가 뭐냐 바로 인간 존엄과 공동선이다 그러니까 정치도 인간 존엄과 공동선을 드러내는 활동이어야 되고 경제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드러내는 활동이어야 되고 문화 영역의 가장 압권이라고 하고 첨단 앞세우는 것을 우리는 양육 혹은 교육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거기도 항상 무엇을 겨냥해야 되냐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겨냥해야 된다 왜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신앙의 빛으로 성장한 인본주의에서는 그것을 이성으로 지성으로 탐색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공통분모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목헌장의 제1부의 인간의 소명의 제3장이 인간의 활동이고 그 활동에서 정치활동 경제활동 문화활동에 담겨있는 고유의 자율성에 대해서 교회는 존중한다고 그리고 4장이 세상 안에서 교회의 임무에요 그런데 임무라는 사목헌장의 내용을 보시면 끊임없이 도움을 준다 도움을 받는다 다시 말하자면 만난다 대화한다 기여한다 공헌한다 서로 상호 그게 이 회칙에 말하자면 만남의 문화 대화의 문화를 자꾸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제8장에 가면 종교의 임무로 이 회칙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회칙의 구조나 안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의 맥락이 맥락이나 흐름이 사목헌장을 따라간다 혹은 사목헌장의 후레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엊그저께 이 모든 형제는 지금 사목헌장이 1965년 12월 8일에 폐막한 이차바티칸 공유회의 전날 12월 7일 날 반포가 됐거든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35년 20년 55년 됐지 않습니까? 55년 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가톨릭 교회에서 3차 바티칸 공유회를 열어야 된다고 가끔 가다가 목소리를 높였던 아주 소수의 교회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2차 바티칸 공유회도 안 왔으니까 3차 하게 되면 참 황당하긴 합니다만 그 이유는 뭐냐면 2차 바티칸 공유회의의 정신이 뭐였냐면 적응과 쇄신입니다 적응이 뭐냐 현대 우리말 번역이 현대지만 세상에 적응하는 겁니다 세상에 적응을 하는데 세상과 대화를 하는데 세상과 만나는데 그냥 대화하고 그냥 대화하고 그냥 적응하고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구원과 사회의 쇄신이라는 목적 인간의 구원으로 말하면 인간의 존엄이죠 사회의 쇄신으로 말하면 공동선 사회적 우회죠 그것이 하느님이 교회에 맡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차 바티칸 공유회 제1의 정신이 적응과 쇄신인데 이 적응과 쇄신의 준거점이라고 하죠 그걸 당연히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이 책에서는 제2장이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도 강도당에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사제도 봤어요 레위도 봤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자기 혈육으로 받아들였어요 형제애죠 형제관계로 그래서 움직였어요 다가가서 자기 돈과 시간을 투여했어요 값진 사람이고 귀요한 사람이니까 그 관계를 소셜 프렌드십이라고 보는 겁니다 2차 바티칸 공유회도 쇄신과 적응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원천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할 때 바로 루카보금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영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칙은 그동안 55년 후에 중간중간에 왜 교회에 바티칸 공유회의 정신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지 않느냐라는 내부의 어떤 자정의 목소리에 대해서 프란치스코는 교정으로 되면서부터 되면서부터 바로 내놓은 책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이죠 2013년에 그 복음의 기쁨은 본인이 아예 대놓고 밝혀요 공유회가 지난 지 50년이나 됐는데 아직 우리는 공유회의 정신을 실현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강도당한 사람들처럼 쓰러져 나가서 너무 많다 교회를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의 꼴 포물 포물 교회의 지금의 이 포물 형의상으로 말하면 포름하겠죠 이걸 트랜스폰 해야 되겠다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호소하면서 내놓은 책이 복음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복음의 기쁨이 나온 지 이미 10년이 넘었거든요 아니 10년 안 됐죠 2013년이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얘기할 때 프란치스코는 교회 헌장에 비추어서 오늘의 교회를 성찰하고 탈바꿈의 내용들을 말하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교회가 탈바꿈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공유회의 정신을 실현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이 배제의 금융 2번이 돈의 우상 3번이 금융시스템 그리고 4번이 그 결과가 뭐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말하자면 마지널라이지드 변두리로 밀려나가고 있고 죽어 자빠진다 그래서 보금의 기쁨의 4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문제와 세상의 빌드업 세상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A피플 한 백성을 일으켜서 여기서 A피플은 한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 그 둘이 보금화의 사회 차원이라고 나는 굳게 믿고 이 두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책이 보금의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면 이 모든 형제와 이란 회측은 제2의 사목헌장이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2015년에 아니죠 2005년에 간추린 사회결이라는 책이 나와요 간추린 사회결이는 보금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가 제발 그리스도인 여러분 간추린 사회결이 좀 읽고 연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청했던 책이에요 이 간추린 사회결이 서문 앞에 부분에 보면 오늘날의 세상 2004년입니다 세 가지의 주요한 어떤 현안이 있다 눈에 띄는 현상이 있다 하나 인간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이 모든 형제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노션 개념 혹은 비전 관 혹은 컨셉트 관념 이런 용어들 중에 사람에 대한 오해 사람을 뭘로 볼 거냐 사람을 정말 존엄한 존재로 볼 거냐 한마디로 물건으로 볼 거냐 두 가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상에서는 특히 경제 분야랑 관련해서 또 이데올로기랑 관련해서 경제에선 사람은 생산수단의 하나로 전락시켜 버린 현상 그걸 노동비용의 감소 그 다음에 인적비용의 절감 일자리 줄이기 이 얘기 이런 문제들이요 그리고 또 이데올로기 정치에서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정치 세력 쪽에서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해서 양심을 조작하는 거요 그 말의 뜻은 사람들의 사고 생각 관점 이런 것들을 뒤틀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적 과정의 조작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분명히 세상은 민주화가 됐어요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민주화가 됐으나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숙고하고 성찰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고 조작된 메커니즘 안에서 그것도 강력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배후에서 작동하면서 이 민주적 과정 자체도 양심뿐만 아니라 민주적 과정도 조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인간을 어떻게 볼 거냐 인간을 절대적 초월적 존엄의 존재로 볼 거냐 조작해도 되고 만져도 되고 써도 되고 그래서 회칙해서 쓰고 버리는 세계 사람을 쓰고 버리는 거예요 다 썼으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쓸모없게 되면 버리는 거지만 앞으로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여러 문헌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연령대 생애주기 노인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쓸모없어요 더 이상 돈벌이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돈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가져야 되잖아요 일자리에는 뭐가 투입됩니까 노동비용 휴먼코스트 레이버코스트 돈이 들어간다 젊은이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계화를 하고 로봇화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또 사람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의 산업을 다시 창출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을 쓰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노동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문헌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노인과 젊은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맥락 배경에는 말하자면 사람을 사람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생산의 수단으로 투입할 수 있는 것들로 볼 거냐 절대적인 존엄으로 볼 거냐 의 차이입니다 그게 인간 존엄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간추린 사회계의 서론 부분에서 두 번째 문제 그게 말하자면 다원화 세계입니다 세상이 다양한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하나로 하나로 엮여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 한편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책에서 많이 말하는 거 단일한 지배문화 모델 혹은 문화식민주의 혹은 차이나 차이들이나 차이나 다름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려는 시도 그게 이제 해체주의 이런 문화요 그리고 하향 평준화 시키려는 거 획일화 시키려는 거 왜 평준화 시키고 획일화 시키는 것이 경제적 이해관계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것을 욕망하게 하는 거죠 유행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해서 소비하도록 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다원화된 세계에도 우리날 2015년에 나온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이 세계가 지금 직면한 현안이다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가 바로 이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조금 앞에 회길과 다원화 세계의 얘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세 번째가 바로 세계화 문제입니다 세계화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는 이 세계화 문제를 국제 질서 맥락에 두지 않고 경제 질서 안에 맥락에 둡니다 경제 분야에서 금융 분야에서 세계화하고 그 옆에 제목이 위기와 기회입니다 이 책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세계화라는 관점 아까 제가 형제의 관계도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그리고 가족도 이게 소사이어티를 전체 국제 공동체 세계 공동체 영역을 확보해 보면 세계화 문제 그러니까 보편과 제 3장에 아니죠 제 4장에 나오는 열린 마음 할 때 우리 사람 마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마음이나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있죠 그 한 사회가 국가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럼 세계화의 문제는 단일한 문화모델 단일한 경제의 시장 시장의 단일화 특별히 금융시장의 단일화 간추린 사회의 교류에서는 세계화 부분을 바로 금액락에서 짚고 있거든요 세계화 위기와 기회와 위험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 뒤에 가게 되면 열린 세계 열린 마음 그 다음에 좋은 정치 그 다음에 사회적 대화와 우애 그 다음에 7장 이 제목이 까먹었는데 7장이 뭐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속 들으신다고 좀 귀가 아프시죠 아 새로워진 만남 이 내용은 세계화의 이 책에 보시면 앞에 보면 리버스 죄송합니다 발음이 나빠서 리 r e r e 다시 b i r t h 재생 세계화는 진행이 됐어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이 아주 강력하게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참미바드소서에서는 무슨 표현을 씁니까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컴파스가 없어요 마침반이 없어요 이 책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쉐어드 샤워드 공유하고 있는 공유된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같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 지도가 없는 거예요 도로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리버스라는 말 발음이 거듭 사과드립니다 재생 이미 진행되어 있는 이 세계화가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자면 자유주의 얘기할 때 나오거든요 제 5장 좋은 정치의 자유주의 얘기할 때 보면 자유주의가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얘기할 때 자유주의의 좋은 정치의 가능성은 뭐 때문에 까리타스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주의는 아직 실패했다 네오리버럴리즘은 끝났다 신자유주의는 끝났으나 리버럴 자유주의의 까리타스가 결합이 되면 그러면 다시 가야 될 길 P A T H 경로 경로 가야 될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게 그러니까 3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이 바로 세계화의 재생 리버스에 대한 제한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회교리 간추린 사회교리가 제시한 세 가지 인간의 궁극적인 진리에 인간에 관한 궁극 인간에 관한 궁극적 진리에 관한 물음의 교회는 관찰하고 성찰하고 나아갈 길을 제한해야 되겠다 둘째 다원화 세계 다양성의 세계에서 회길의 위험을 피하면서도 다양한 것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교회는 기여해야 된다 대답해야 된다 셋째 세계화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이 책에서도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도 경적은 금융의 세계화가 가져온 패악질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세계화는 이미 진행이 됐고 진행된 세계화를 부정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으면 재생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 대화협력을 통해서 그런 맥락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모든 형제라미 측은 2005년에 나온 간추린 사회교리의 개정판 더 최신 간추린 사회교리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실제로 목차를 보고 아까 제가 사목헌장의 목차의 프레임이 간추린 사회교리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2차 바티칸 공유회가 1965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다시 30년 후에 1920년 후 그러니까 85년에 주교 대의원회의에서 신호드 쓰게 거기서 2차 바티칸 공유회의 정신을 담은 새 교리서를 만들자 라고 교황에게 권위라고 교황이 오케이 만드세요 라고 하고 당시의 신앙 성성 라친과 당시의 추위경이 재임하시면서 10년에 걸쳐서 만든 책이 가톨릭교의 교리서입니다 1994년 1995년에 가톨릭교의 교리서가 먼저 불어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라틴어판으로 공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표준 교리서예요 이 표준 교리서가 일부가 신앙 고백 다들 아시죠 맨날 하는 고백이니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2부가 신비의 거행 성사생활입니다 전례 3부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3부가 사목헌장을 프레임을 가지고 그대로 온 겁니다 3부의 제1장 3부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안의 삶 그 다음에 제1부 그리스도인의 소명 아까 사목헌장이 그렇다 하지 않았습니까 소명 제1장이 인간 존엄 제2장이 인간 공동체 제3장이 법과 은총 다시 말하면 현세 질서에서 작용하는 하느님의 법과 은총 현세 사물 현세 사물 질서의 정당한 자율성 거룩함 사목헌장하고 똑같죠 다만 제2부가 10개명인데 이 10개명 사목헌장의 제2부를 10개 개명으로 흩어놓은 겁니다 이 책에서 많이 말한 거 전쟁 얘기요 전쟁 얘기는 사목헌장의 제2부에 국제공동체와 평화에 나옵니다 5장에 그리고 그리고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제2부 10개명 3편 제2부 10개명의 제5개명 살인하지 말라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사회의 회칙 모든 형제에서 저기 7장에서 밝힌 새로운 경로 거기서 전쟁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형 얘기는 아예 이 모든 형제에서 신앙성성의 공문을 통해서 그 사형도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에 들어가 있거든요 설명이 그걸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1995년에 나온 교리서에서는 사형이 사형을 완전히 단호하게 부정하지 않아요 그럴 사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표지가 있다 정도로 말하자면 좀 단정하지 않았는데 아예 고항만 딱 뜻 떼가지고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사형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데올로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데올로기 얘기 나오는데 모든 형제에서 이데올로기가 조작한다 이데올로기에 자유로운 고삐가 있다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를 포장했다 내세웠다 난민에 대한 태도할 때 다른 나라에 대한 태도를 보일 때 한 국가 정치 한 국가 내 정치에서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잘 작동합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데올로기 적일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지난 지난주인가요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게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요 이 책에서는 그러거든요 그게 얼마나 반신앙적인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첫째로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모든 인종이 모든 국적이 모든 정말 그거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존엄한 거다 그 사람의 존엄함 보다도 이데올로기를 더 위에다 놨다는 자체가 반신앙인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세계명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준다 너네끼리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살아가지 사랑해라 이게 영원한 생명 이는 길이다 이 계명 명령 이 사랑에는 이데올로기보다 더 우월한 사랑이죠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교의 삶에 있어서 핵심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보다 이데올로기를 더 상위의 자리에 놓은 거니까 반신앙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를 두고도 이 가톨릭교의 교리서에서는 일계명에서 다룹니다 일계명 하느님 말고 그 누구도 섬기지 말라는 일계명에서 국가도 다르고 이데올로기도 우상이고 또 권력도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보다 앞서지 않는 시간적으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안에 만들어낸 것들이다 부수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것을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게 어긴다라는 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 교리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교리서에 있는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인간의 존엄과 형제와 사회적 우애 이거를 사람들끼리 그 다음에 문화와 문화 사이 피플과 피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혹은 나라와 세계 공동체 사이 나라들 국가들과 이 사이에서 이 프라터니티의 관계 혈육의 관계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아이덴티티 도대체 저 나라를 뭐로 볼 거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아닙니까 일본을 무슨 나라 일본을 어떻게 나의 형제 나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프렌드쉽을 맺을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신앙의 얘기가 아니고 사회회칙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이 회칙은 이 회칙은 제2의 사목헌장이다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20번 읽어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회칙은 간추린 사회교리의 개정판이다 아니면 최신판이다 혹은 이 회칙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과 삶에 대한 삶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인간공동체 프라터니티와 소셜 프렌디쉽 그리고 그것을 how 어떻게 어떻게 할 때 그 10개명의 내용으로 10개명의 내용을 우리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우리 내부의 내부 독서용 내부용 이잖아요 신자 아닌 사람이든가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패러프레이즈 한 거다 언어를 바꿔서 인본주의적 언어를 바꾼 거다 왜 뭘로 볼 수 있냐면 일장이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는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목헌장의 현대세계 인간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간추린 사회 교리에서 인간에 관한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에 관한 답 그리고 다원사회에서의 세상 그리고 세계화의 진행 여기에서 우리는 답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1장입니다 2장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른바 이 책에서 말하는 신앙의 빛입니다 그리고 사목헌장에서 말하는 보금의 빛으로 성찰하기입니다 보금의 빛을 비추는 거죠 신앙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럼 3장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도움을 받은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간추린 사회의 교회에서는 어떤 제목으로 등장하냐면 연대적 솔리다리 연대적이고 통합적인 인본주의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제목으로 나옵니다 이 책의 3장이 열린 세계를 구상한다 말하자면 꿈꾼다 파랑이 함께 꿈꾸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탈런트 자기의 확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together 함께 꿈을 꾸자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꿈이 지난 50년에 그런 통합의 꿈을 가졌었는데 그게 이제 어두운 구름 때문에 지금 거시기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사이에 뿌려놓은 하느님의 선성의 씨앗들 시드 S-E-E-D S 씨앗들 우리에 대한 그 신뢰 우리가 그렇게 함께 꿈을 꾸고 노력을 하면 그 씨앗들 가치들 선성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희망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교적 신념이기도 한 거죠 3장은 열린 세계를 구상하기 입니다 말하자면 희망한다 꿈꾼다 함께 머리를 못 모으죠 뜻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 우리 안에 뿌려놓은 하느님의 선성 자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면 열린 세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 그리고 3장의 제목은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인젠더 싹트게 할 수 있다 그게 3장이거든 그게 휴머니즘인 겁니다 연대적이고 연대적이고 통합적인 휴머니즘 그러니까 열린 세계 열린 세계 뭐겠습니까 폐쇄된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는 뭐겠습니까 누구나 다 프란치스코가 국경을 거리를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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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다 열린 세계가 말하자면 문을 열고 나가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저 아프리카 저 지구 반대편은 그도 그에게도 열려있는 우리나라 심지어는 그 대목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이 땅에 온 이민의 그의 나라이기도 하다 왜 사람이 먼저니까 그게 열린 세계입니다 세계가 폐쇄된 세계가 아니라 열렸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재화의 바로 그 3장에서 열린 세계를 얘기하면서 엉뚱하게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재화의 사회적 역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상한다는 거 말하자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이 그런 것이라면 4장은 말하자면 어떻게 열린 세계를 구상 말하자면 구상 그렸고 그렸고 싹트게 하자라는 어떤 당위 2장이 신앙의 빛이면 3장은 이성의 빛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빛하고 이성의 빛은 뭐를 향해 간다고요 진리를 향해 가는 거죠 진리를 향해 가는 그 진리요 진리요 생명의 신 그 진리요 구원 인간의 완성 그리고 사회의 보그마 혹은 쇄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 때 많이 감사성 때 말하는 이 나라는 진리와 자유와 진리의 나라여 정의와 평화의 나라로 서이다 할 때 자유 진리 정의 그 평화의 그때 거기서 말하는 평화는 대문자 까리타스 하느님의 까리타스가 아주 또렷하게 딱 드러나는 그런 거예요 그 대문자 까리타스가 우리를 움직여서 소문자 러브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엑스타시의 법 우리 안에 법이 있는 것 같다 까리타스의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을 이 책에 우리말 번역은 그것이 뉘앙스가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영어 번역에서는 까리타스가 나올 때는 까리타스는 말하자면 주체고 우리 사람의 마음 행동은 까리타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까리타스가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재촉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사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2장이 신앙에 비치면 3장은 지성에 비치고 2장과 3장이 서로 합을 맞춰서 진리 말하자면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뒤에 가게 되면 평화에게 소셜 피스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유니버셜 피스요 평화의 세계로 가자 쌈박질하든 파워풀 패밀리들끼리 난장을 버리고 난투를 벌이는 오늘의 세계 전쟁이 곧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 앞에 머린말에서 십자군 전쟁이 나오고 25항쯤 가면 산발적 세계대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좀 가면 폭력의 정세가 나오고 저 뒤에 7장에 가면 전쟁의 위험 얘기가 나오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챕터 2의 사마리아인의 영성 챕터 3의 열린 세계를 싹두구상하는 이 두 개 신앙의 빛과 이성의 빛을 비추어서 그러면 이제 3장 4장에서는 그 일종의 토대로서 자세로서 태도로서 어떤 태도로 무상의 태도까지 무상 여기에서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세계를 향하여 열자 전세계는 이 아래 여러 나라들의 보조성을 가지고 물론 2장에서는 연대 얘기도 나오지만 말이죠 3장에서 4장에서는 바로 이런 보조성 얘기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무상성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얘기죠 그런 것이 태도고 그러면 5장에는 아무리 해도 각 나라의 정치 정치가 중요하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차 세일전 끝났지 않습니까 끝난 다음에 케인즈라는 사람이 경제정책을 전후 복구하면서 과거를 교훈을 얻어서 초기 산업 자본주의 제국주의 팽창주의 전쟁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말하자면 케인주의 케인즈는 뭡니까 자유주의 말하자면 자유주의의 제한을 가하는 국가라는 정치 행위로서 제한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의 정치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시장의 자유를 정치가 제한하는 겁니다 그거를 간추린 사회의 교회에서는 그 자유주의는 정당한 공권력에 적절한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신봉하시는 우리 신부님들이나 수요님들이나 이런 교우들에게는 되도 안되는 빨갱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케인즈가 그렇게 영국을 통해서 전후복구를 하면서 잘 왔거든요 그러다가 79년에 레이건 할아버지하고 80년에 그 할머니가 누구더라 대처 할머니께서 이것 이게 공기업들이 정부가 국가가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 중에 일부를 일부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관여한다는 거거든요 공공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공제 공공의 영역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적인 이윤의 대상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통 통신 의료 교육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주택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사적인 영역에 놓는다는 얘기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경합해서 물건으로 내놓겠다는 뜻이고 이걸 공공의 영역에 두겠다는 것은 이거는 사적인 이해관계에 메커니즘 맡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적인 거래 영역에 내놓게 되면 구매력이 있는 사람과 구매력이 없는 사람의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를 사적 영역에 둘 거냐 공영역에 둘 거냐 에 따라서 사적 영역에 뒀다고 치면 돈 없으면 그날로 죽으면 됩니다 자신의 삶의 질의 품위 같은 거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공적 영역에 넣게 되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품위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적 영역이라고 말하고 공공재라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케인즈는 2차 세계대전의 배경으로 거의 모든 상품들을 전부다 사적 영역으로 내놓은 초기 산업주의 산업자본주의 말고 거기서 유래가 된 자유주의 여기서 자유는 인간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인간의 자유 안에 포함시킨 게 뭐냐면 경제적 자유까지 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경제적 이윤이 절대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 집단화 된 거죠 그게 팽창하면서 국가들끼리 시장을 놓고 정말 무한 혈투 난투가 벌어진 거고 그 난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으로 가져온 것이고 그게 인류를 파멸로 이를 뻔한 그 교훈 때문에 케인즈 같은 사람은 산업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 경제를 그냥 곧비 풀린 망아리처럼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을 쓴 겁니다 그게 2차 대전 이후니까 45년부터 해서 79년 80년 이니까 40년 35년 잘 했잖아요 근데 레이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대처 할머니께서 두 분이 뭔 마음이 들었는가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 공공영역의 성격 공공성격의 이 재화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성격을 어느 정도 가져요 완전히 가질 수도 있고 대체 불가한 거예요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프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의료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집 같은 거 내가 자야 되잖아요 그럼 집 없이는 못 자잖아요 노숙하든가 아니면 하늘에다가 이렇게 그네 만들어놓고 거기서 자든가 근데 집은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 가족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굉장히 귀하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 그럼 그걸 쥐고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집을 구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집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집이 없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럴 겁니다 제발 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손목을 딱 보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고급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는 그 시계 말고도 500원짜리 전자시계 문방구에서 가짜 시계 가지고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시간 버는 데는 그럼 제가 우리 집에서 자려면 그 시계를 달라 그럼 여러분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내가 안 자고 그냥 서서 살겠다 그러면 그 시계 차고 평생 살아도 되는데 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계를 저한테 막 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집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꼼짝없이 목이 달리는 겁니다 식량이 그럴 수 있고 주택이 그럴 수 있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자꾸 바로 노동 현대사회는 말이죠 노동 노동은 기도다 우리가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바치 노동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는 게 아니고 노동 자체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협력한다는 맥락에서도 기도이고 봉원이고 내 삶을 꾸려가는데 없어선 안 될 조건이다 하느님이 나에게 노동의 역량도 좋고 노동의 기회도 좋다 국가는 그걸 책임져야 된다 주택 그리고 땅 이 세 가지를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걸 사유화시키게 되면 사람은 꼼짝없이 그 소유자에게 목이 딸려간다 그 말입니다 삶의 질이나 그 공동체의 삶이 피폐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자 그런데 그게 레이건 대통령 때 영국과 미국의 대처 수상 때 그때를 신자유주의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네오리버러리즘 그 네오리버러리즘이 된 이 책에서는 아예 그냥 대놓고 그거는 끝났다 그리고 보금의 기쁨에서는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회칙은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오늘 제목에 그럼 이 강력한 아까 제가 오장이 정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좋은 정치입니다 그 말의 뜻은 나쁜 정치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정치는 당연히 대중주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역은 좀 저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뭐냐면 시민이 원하는 정치라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도 다수가 원하는 것이 항상 옳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예요 기준이 어떤 경우 다수가 원한다 그래서 소수의 삶을 내팽개치는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인간 존엄에서 거기서 차별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다수가 원했다 그래서 대중이 원했다 그래서 그게 선한 건 아니다 옳은 건 아니다 피플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피플은 무조건 선하다 무조건 옳다 우리가 이제 민주 독재라는 말도 쓰거든요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일이 비일비자하게 벌어집니다 여러 사람이 원하면 해야 돼요 옳지 않은데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난 도저히 그거는 내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집단에서 완전히 처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윤리원칙이라든지 가치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어휘 중에 하나가 가치예요 가치 그런데 가치는 선과 악의 도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도덕의 영역과 가치는 불가분이죠 그런데 이익과 손해는 도덕의 영역이 아니고 경제 영역이에요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줄 것이 있냐 받을 것이 있냐 셈법이 있는 건 물리학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이 책에서는 정치와 윤리를 물리학으로 환원시켜버렸다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뭡니까 수치 아닙니까 다수가 되면 선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수가 악일 수도 있는데도 다수나 소수는 선악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수면 옳다 이런 생각을 부지부식간에 하는 것이고 정치가 거기에 영합하는 거예요 다수가 바란다 그래서 그런데 다수가 혹시 바라는 게 옳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뭐겠습니까 좋은 일일수록 이 책에서 혹시 찾아보시면 개발 개발 세발 할 때 개발 말고 개발 여의 컬티베이팅 해야 된다 갈고 닦아야 된다 연마해야 된다 인내를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십 개가 돼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뭐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요 표현들이요 그런 것들은 가치지향적인 거거든요 정신 사회는 가치를 전수할 필요가 있는데 가치를 전수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해관계라든가 갈등 폭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 말하자면 난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쁜 정치가 뭐냐 시민이 다수가 원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가 아니라 그 시민은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오고 또는 개발해야 되고 또 기회를 창출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은 그런 가치나 기회를 개발하고 가꾸려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원을 찾으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싫어요 그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안 하는 쪽으로 인기를 얻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세대가 여기서 다른 주교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미래 세대 걸 끌어다가 지금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은 막 환호하겠죠 그리고 그 정치인을 또 뽑아주겠죠 그러면 이제 미래 세대에게는 뭘 주는 겁니까 무거운 짐을 안기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정치를 펼치는 사람은 선과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인기에는 그런데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도 말하고 그런 정치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장에서는 이 정치인들은 또 하나 공동선을 공동선은 미래까지 확장되거든요 유니버설 선까지요 이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정치인은 방법으로 정말 마지막 사람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모델 성경으로 비유를 책에서는 안 나오지만 한 마리 양이 와야 100마리가 완성되잖아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한 마리를 버리는 게 낫지만 좋은 정치는 그 한 마리까지 포함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서 대화와 우애가 필요하다 대화라는 게 말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리지 않는 최소한 긍정적인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만남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사회계약이 되는 게 질서가 되는 거고 도덕이 되는 거고 법이 되는 건데 그걸로만 가지고 안 되고 말하자면 그 토양 자체가 그래야 된다 해서 그걸 만남의 문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문화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문화라는 건 토양이고 바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소셜피스 평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룰 때 당연히 경로 가야 될 길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걸림돌도 있고 끈적끈적하게 뒷골 당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상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얘기고 그러그러한 일에 종교는 어떤 임무를 다해야 될 거냐를 말하는 게 8장이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사회적 만남과 대화라는 것은 사교를 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차원 차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뭘 할 거냐 그럼 당연히 사회적 만남이고 사회적 대화 아니겠습니까 주제 현안이 뭐냐 사회적 현안을 가지고 만나는 거다 넓게 보면 인간의 존엄함과 사회 정의 혹은 공동선 혹은 평화 때문에 이 종교와 저 종교가 만나는 거고 같은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만나는 거다 그게 목표여야 된다 만남과 대화의 목표가 인간 존엄함 형제 그리고 사회적 평화 소셜 프렌드십 개인 개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나라와 나라 나라와 나라들이 모인 국제 공동체에서 왜 만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할 거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가 당연히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문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무엇보다도 평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배제 배척 차별 그 다음에 인권 이런 문제들 가지고 정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좋은 정보 정직한 정보 용기 있는 자세로 대화를 해가지고 함께 Together Work 이래야 된다 향해서 그러면 그러는데 종교가 그 모범을 보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섯 번에 걸쳐서 마구마구 말씀을 드려서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괜찮다면 한번 이차바투강 공의회의의 사목헌장의 목차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목차 하고 이 모든 형제의 목차를 보고 한번 이렇게 줄긋기를 한번 해보신다든가 표현을 약간 약간 바꿔서 한번 어떤 내용을 또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신 다음에 혹은 간추린 사회 교리의 앞에 부분 서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목차를 또 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가투리 교회 교리서의 산부 그리스토인의 삶의 부분을 한번 목차를 보시고 이 회칙을 한번 놓고 이 내용은 이 문헌의 어딜까 이를 한번 줄긋기를 해보시게 되고 해보시고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게 되면 아 프란치스코 교황은 보금의 기쁨에서는 교회 헌장의 개정판을 그리고 이 모든 형제에서는 사목헌장의 개정판을 그리고 참미바드 소설은 자연과 사람과 사회의 통합으로 순서를 그렇게 한번 순서를 보금의 기쁨 모든 형제 참미바드 소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큰 어떤 프레임을 구조를 잘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